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플레임 토이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철기강 시리즈 입니다 철기강 시리즈 중에서도 넘버링 4번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 제가 이 철기강 시리즈를 솔직히 잘 모르기는 해요 철기강 시리즈 옵티머스 프라임은 그 전에 나온 넘버링 처럼 뭐 스타 세이버 이런 제품들과는 다르게 그냥 옵티머스 프라임 자체 모델을 리파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세가 되게 웃겼어요 이 철기강 시리즈를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이제 뭐 카페나 이런 기타 커뮤니티 같은 데 사진이 올라오면 어 되게 큰가 보다 자랑을 하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이 제품을 일단 받으면서 어 그전에 조금 알아보다 보니까 어 되게 멋있게 잘 나온 제품이더라구요 이 플레인 토이즈라는 회사가 이제 뭐 품질관리 이런 쪽으로도 되게 엄격하고 잘 내준다고 뭐 소문이 나 있었고 그 전에 나왔던 제품들도 되게 평이 좋았구요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싸요 어 미화 기준으로 이제 400달러 구요 이제 한국으로 들여 오실 때는 이제 뭐 관세나 뭐 이런거 다 포함해서 한 50만원 55만원 뭐 이선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근히 이 철기강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좀 용자물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일단 이 제품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 칼스버그 님이 협조해 주신 플레임 토이즈 넘버닉 4번 옵티머스 프라임 입니다 어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 박스 아트샷은 이렇게 멋있게 잘 나와 있구요 어 제가 처음에 조금 어색했던 자세가 이 자세에요 이렇게 조금 내밀고 있는 자세 어 박스는 일단 되게 커요 앞에 박스 아트샷도 이렇게 멋있게 잘 나와 있구요 어 옆에는 이렇게 뭐 회오리 치는 그런 뭐 효과 이펙트가 들어가 있구요 오토본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뭐 여러가지 포징들을 취하고 있는 이런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철기강 시리즈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틀린 정보가 있으면은 댓글로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어 제가 플레임 토이즈 제품을 어 몰랐는데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어 이 플레임 토이즈 회사에서 나오는 철기강 시리즈는 어 이제 하스브로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정품 제품입니다 어 뭐 비변형 쪽은 아무래도 라이센스를 잘 준다고는 하는데 일단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포징 같은 거랑 가동성이 정말 좋고 뭐 합금이나 이런 것도 뭐 좋구요 뭐 품질 관리도 진짜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뒷면에 보시면 뭐 박스 아트샷들 포징샷들이나 하스브로 마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5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구요 어 옆에는 이렇게 또 뭐 회오리 치는 그런 이펙트 들어가 있구요 박스는 그냥 이렇게 개봉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석으로 앞에 이렇게 입구를 열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 주시면 여기 옆쪽에도 이렇게 플레임 토이즈 마크랑 뭐 쿠로 카라 쿠리 뭐 일본어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징샷들 있구요 이건 설명서인 것 같은데 설명서도 안 뜯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뜯기가 조금 모여서 가만히 보관을 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냥 이런 플라스틱에 싸져 있고 비닐에 싸져 있는데도 벌써부터 뭔가 뭐 있어요 비싼 제품이라서 그런지 어 일단 이렇게 제품 앞에 박스 여시면 뒤에 뭐가 있네요 이렇게 무기도 대검이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마스크 교체 하실 수 있는 것 두 개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부스터팩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이렇게 대검 거치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초의 특전 한정판인 도끼 이 철기강 옵티머스보다 키가 커져 버리는 완전 거대한 도끼에요 남자 로망이죠 용자물 같은 거에서 나오는 막 거대 도끼 딱 들고 있고 딱 여기 앞에 내밀고 있고 딱 그 자세가 진짜 볼수록 점점 멋있어 보여요 특히 이 거대 도끼 때문에라도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대 도끼 엄청 크게 나와 있구요 그리고 뒤에 한 단 더 플라스틱 박스를 여시면 이렇게 쌍검 두 개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쌍돗기 뒤에 뭐 부스터 같은 거 달려있는 쌍돗기 두 개랑 총이랑 이렇게 손 파츠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스탠드 들어가 있는데 이 스탠드까지는 제가 안 만져 볼 거에요 괜히 결합했다가 안 빠지면 조금 죄송해서 이 스탠드는 한번 가만히 냅두고 다른 것부터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여시고 플레임 토이즈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을 개봉을 해봤습니다 모든 루즈들도 플라스틱 상자에 잘 쌓여져 있구요 좀 기스가 날 것 같은 모든 제품들은 다 비닐에 잘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딱 꺼내 주시면 일단 엄청 묵직합니다 뭐 뭐 엄청 무거운 건 아닌데 솔직히 이 상체 부분도 좀 딱딱 하고요 뭔가 합금이 많이 들어갔을 때 그 묵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봤을 때 여기 무릎 안쪽 통짜로 합금이구요 여기 고관절 안쪽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발바닥도 합금인 것 같아요 여기 뭐 가슴 안쪽에 뭐 이런 부분 팔 부분 다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합금을 다 넣어줬는데 제가 이렇게 제품을 꺼내면서 눈대중으로 살짝 봤지만 잔기스 하나 없습니다 뭐 어디 도색이 튀어 있거나 이런 것도 없구요 뭐 도색이 그런 매트하고 딱딱한 그런 싸구려 도색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매끈매끈하게 광처리도 잘 해줬구요 일단 얼굴 자체가 너무 멋있게 잘 나와줬습니다 일단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 제가 철기강 시리즈 처음인데 이 철기강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이런 디자인의 옵티머스 프라임은 처음이지만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일단 얼굴 되게 멋있게 메카물 좀 로보트처럼 잘 생겼어요 좀 사람처럼 생긴 옵티머스 프라임이 아니라 진짜 제가 어릴 때 보던 그런 로보트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슴 파 클리어 파츠 파란색으로 이쁘게 잘 해줬구요 안에 있는 이런 뭐 파여 있는 부분도 표현을 잘 해줬고 이렇게 가슴도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와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열려요 이게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의 매트릭스고 이렇게 오토본 마크도 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저렇게 조그만 건데도 되게 잘 신경을 써줘서 잘 파줬어요 이건 판 거에요 붙인 게 아니라 이 팔뚝에 있는 오토본 마크도 아예 음각 음각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음각으로 잘 파줬습니다 되게 멋있어요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배기구 표현도 잘 해줬고요 이런 금색 표현도 잘 해줬고요 이 배의 몰드들 이 복근 있는 거 아 너무 멋있어요 안쪽에도 뭐 이런 허리도색 같은 것도 잘 해줬고요 이런 팔 안쪽에 있는 실린더 이런 표현도 잘 해줬습니다 이런 옵티머스 프라임 디자인이 제 작품에 나오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옵티머스 프라임의 디자인도 되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허벅지 튼실해지고요 이렇게 무릎 부분 이런 식으로 관절이 여기 무릎 부분이 살짝 부드럽거든요 다른 데는 조금 막 뻑뻑한 느낌인데 여기는 살짝 부드러워요 양쪽 다 뭐 그렇다고 허벌은 아닌데 그리고 이런 정강이 표현 이런 쇳덩이 느낌도 잘 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모습 이렇게 팔뚝 옆에 이런 기계적인 표현도 잘 해줬어요 어 여기 이제 등판 어깨가 일단 넓습니다 허벅지랑 어깨가 넓어서 허리는 얄쌍하고 조금 더 남자다운 느낌이 많이 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뒤에 이런 뭐 핀 같은 것도 표현 잘 해줬고요 나사 같은 거 어 뒤에 이렇게 막 구멍들이 많아요 이런 구멍들이 많은 이유가 이 옵티머스 전용으로 이제 Z 업그레이드 킷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장착할 수 있는 뭐 그런 구멍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서는 비닐봉지가 새거라서 뜯지를 못해서 뭐 정확한 이런 정보 전달을 해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그냥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어서 뒷모습도 이렇게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아무래도 좀 구멍들이 많다 보니까 와 이 합금 보세요 여기가 합금입니다 무릎이 통짜로 어 그리고 이렇게 변형은 안되지만 뒤에 바퀴 표현 같은 것도 잘 해줬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발등 뒤에 뭐 라이트 같은 거 전조등 같은 것도 잘 표현을 해 줬습니다 변형은 안 돼요 어 일단 그냥 딱 제품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이런 디자인의 옵티머스 프라임은 처음인데 어 솔직히 막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나진 않아요 조금 뭐 용사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옵티머스 프라임의 디자인인데 어 맨날 기계적인 느낌의 캐릭터들만 보다가 어 또 이런 모습을 봐도 되게 색다르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어 가격이 비싼 제품이니 만큼 이제 가동률이 조금 많이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3a 뭐 무비 제품들처럼 어 일단 목 같은 경우에는 뒤로는 요정도 거의 확 꺾이고요 앞으로도 요정도 숙여집니다 어 거의 완전히 숙일 수 있어요 얼굴을 요 조그만 가동 범위에서 그리고 옆으로도 요정도 오른쪽 요정도 아 진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정도면은 골관절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360도로도 요렇게 다 돌아가고요 어 기스 날까봐 무서워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등 부분에 이 금색 부분 중에 요 뒤쪽 오른쪽 부분을 켜시면 눈이랑 가운데 가슴에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오토본 마크가 가리고 있어서 이렇게 살짝 열어 주시면 어 이렇게 눈이랑 가슴 정중앙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꺼 주시고 여기 옆에 있는 버튼 요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선 있는데 불이 들어오는데 야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아 이게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시는 게 진짜 훨씬 멋있어요 그리고 양쪽 다 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멋있습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 좀 색다른 맛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옥티머스 프라임이 아니라서 어 어쨌든 계속 이어서 어 이렇게 다 다시 닫아 주시고 아무튼 가슴은 뭐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가운데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가동이 되고 어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 가지고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들어 올려 주시는데 얼굴 좀 피해 주셔서 들어 올려 주시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살짝 열립니다 뭐 힘으로 빼시면 안 되고 그냥 살짝씩만 벌어진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란 부분에서 한 번 더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는 거의 진짜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려 주실 수 있어요 이 가동률이 진짜 비변형이라서 가능한 거지 가동성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더 멋있는 건 여기가 이제 합금 이런 부분 합금 그래서 지금 이 무게 자체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어깨 가동은 여기까지 되고요 내려 주시고 조심히 질 게 아니니까 여기도 내려서 받아 주시고 뭐 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어깨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빼 주실 수 있습니다 뒤로는 안 되네요 앞으로만 이렇게 살짝 이 정도 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아 도색이 진짜 깔끔해요 하고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 앞으로는 어우 뻑뻑해 앞으로는 거의 다 접어 주실 수 있고요 여기도 합금 인가봐요 와 이렇게 접어 주실 수 있고 뒤로는 여기 딱 조인트 나사 같은 거에 걸려서 뒤로는 딱 일직선으로 밖에 안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쪽에서도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어 진짜 관절을 거의 모든 부분에 다 넣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팔 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이건데 전지가동 손이 아니에요 좀 뻑뻑한 전지가동 손으로 좀 넣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팔 파츠들이 따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징을 뭐 제대로 취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무기를 지어 주실 때는 다른 팔 파츠로 껴 주셔야 되고요 뭐 전지가동 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건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 어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주실 수 있는데 이 겉에 있는 부품이 같이 올라가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실린더가 같이 움직입니다 좀 기계적인 느낌 나게 야 솔직히 실린더 안 움직여 줘도 되는데요 이런 것까지 해 줬다는 건 진짜 많이 신경을 써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없으나 마나 한 기믹일 수도 있는데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기믹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린더가 접혔다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뭐 여기 손 파츠 같은 경우에 볼 간절이기 때문에 뭐 거의 원하시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손목 안쪽에서도 웬만한 가동이 됩니다 뒤로도 요정도 뭐 앞으로 하시면 실린더 요정도 그리고 옆으로도 요정도 이쪽으로도 요정도 어 그리고 여기 부품 여기 팔꿈치 뒤에 있는 부품이 살짝 움직여요 이게 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대신에 걸리고요 일단 지금 팔이랑 어깨 얼굴 가동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 이번에는 허리 가동인데요 어 아무래도 저런 박스 하트 샷이나 이런 것처럼 자기가 좀 낭심을 내밀고 싶다 이러시면은 낭심을 이렇게 쭉 내밀어 주시고 뒤로 허리 젖혀 주시고 여기 가운데 쪽은 접어 주시면 좀 요런 느낌이 납니다 내밀고 있는 그런 자세가 돼요 근데 이게 이 옵티머스는 이게 또 뭐 있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세워두시면 별로 멋이 없어요 이게 잘 어울리는 그런 조형도 솔직히 드물 겁니다 아무튼 허리는 여기 배 쪽에서 뒤로는 요정도 앞으로는 여기 걸리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요쪽 밑에 허리에서도 뒤로는 요정도 앞으로는 요정도 허리 가동은 솔직히 앞뒤로가 좀 아쉽네요 뭐 그렇게 많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뭐 이렇게 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으로도 요정도 가슴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요정도 이렇게 허리가 가동이 돼요 이거는 뭐 가슴 가동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들이 아무래도 돌리다 보면 이렇게 닿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에 요 낭심 있는 부품이랑 여기 뒤에 힙 있는 부품이 같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만큼 가동성이 확보가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접어지고요 이렇게 다시 돌리면은 딱 늘어나면서 너 나와 요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접어지고 이렇게 벌어지면서 허리 가동은 요정도 됩니다 뭐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겠어요 제게 아니라서 제 거였으면 막 했을 텐데 아무튼 제 거였어도 솔직히 막은 안 했을 거예요 비싸가지고 그 다음에 다리 가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고 뒤에도 열어주시고 해주시면 뭐 앞으로는 요정도 거의 일직선으로 뻗어지고요 허벅지가 진짜 튼실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남자스럽고 뒤로도 요정도 아 그리고 여기 옆에도 뭐 어차피 간섭이 안되게끔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긴 하는데 옆에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가동 하실 때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뒤로는 많이는 안 돼요 뭐 라챗도 안 돼 좀 뻑뻑한 관절이라서 뭐 걱정하실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돌아갑니다 360도는 안되고 옆으로는 요정도 안쪽으로도 요정도 거의 한 180도 한 90도 어 정도 밖에 안 돌아갑니다 어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어 뒤로는 요정도 앞으로는 안 되는데요 여기 이제 뒤로 무릎을 움직이실 때 진짜 설계를 잘 했다는 게 어 딱 한번 접어 주시고요 더 한번 누르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길어지면서 타이어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의 다 접혀요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접히기 때문에 진짜 무릎 가동성은 뒤로는 월등히 좋습니다 제가 이거 설마 진짜 이게 타이어가 들어가는 구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뒤로 한번 여기가 길어지면서 타이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야 다리가 거의 뒤로 다 접힙니다 어 무릎 가동 진짜 좋아요 여기 안으로도 쏙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안 되는데 뒤로는 가동성이 많이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있을 때는 양옆으로 움직여 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살짝 빼 주실 수 있습니다 부품을 어 이런 식으로 그래야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 있고요 음 이런 부품들 걸리는 거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꺾이는 게 가능합니다 안에가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근볼로 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튼튼하게 뭐 너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가동성은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요 정도 뒤로는 뭐 걸리는 것 때문에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안 움직여 지고 발가락이 이렇게 앞으로 움직여 집니다 뒤로는 안 돼요 어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가 나와요 이 무릎 안쪽에 보시면 스위치 딸깍딸깍 움직여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스위치 온을 해 주시면 이렇게 무릎에서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에서도 불 딱 켜 주시면은 라이트 기믹은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 켜져도 멋있어요 뭐 라이트가 전멸되어 있는 것도 되게 멋있게 깔끔하게 뭐 어디 하나 치우치는 곳 없이 되게 고루고루 분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동봉되어 있는 파츠는 이렇게 대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대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오토본 마크 잘 박혀 있고 이런 보석 같은 거 뭐 투광되는 그런 것도 잘 되어 있고요 어 도색도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합금은 아니에요 플라스틱인데 어 이 플라스틱 재질이 어 많이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살짝 이렇게 좀 움직여 지는 그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뒤에는 오토본 마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앞쪽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기믹이 하나 있는데 이 손잡이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주시면 손잡이가 열려요 야 이거 무슨 진짜 예전에 무슨 영웅들이 들고 다니던 그런 칼처럼 손잡이도 되게 멋있게 딱 기믹으로 작동이 가능하고요 어 이런 식으로 대범 아 남자의 로망이죠 이렇게 대검도 있습니다 대검 크기는 요정도 거의 옵티머스 크기랑 비슷해요 어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 대검 거치대 이렇게 오토본 마크 음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뒤쪽에는 그냥 민자에요 옆쪽도 민자고 안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칼을 위에서 아래로 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너무 꽉 껴 주지 마시고 그냥 거치할 수 있을 정도로만 요런 식으로 옆에 세워 주실 때 조금 더 용이하게 멋있게 아 진짜 멋있네요 예 음 이렇게 진열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칼 어 이것도 저게 커서 그렇지 이 검도 전혀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칼 두 자루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무슨 문양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나오는데 아마 그 옆부리에 착용할 수 있게 그런 조인트 구멍일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칼 두 자루 어 칼 두 자루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줬어요 클리어 파츠도 되게 멋있고 이런 뒤에 도색 색감도 되게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얼굴 파츠 조금 뭐 파손되어 있는 얼굴 파츠 들어가 있고요 음 요런 식으로 마스크를 벗은 그넘한 옵티머스 프라임의 마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양쪽 도끼 어 이 도끼도 멋있네요 이렇게 양손 도끼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부스터 제트 엔진 같은 게 달려 있는 이렇게 도끼 두 자루 들어가 있고요 이 도끼 두 자루도 색감이랑 이런 뭐 파여 있는 효과들 이거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손 도끼 짧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총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총 모두 이런 식으로 뭐 뒤에 아마 수납이 가능할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도 되고 이렇게 손잡이를 펼쳐 주시고 음 이 부분이랑 요 부분 양쪽으로 뻗으시면 조금 더 길어지는 장총이 가능합니다 캐논처럼 아 이것도 멋있습니다 어 짧을 때는 솔직히 별로 뭣 없는데 이렇게 총이 길어지니까 또 멋있어요 음 이런 몰드 같은 것도 잘 표현을 해 줬고요 어 조그만 부분에 되게 해줄 거는 거의 다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손 파츠들 뭘 이렇게 쥐 수 있는 이렇게 손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쫙 펼치고 뭔가 포징을 멋있게 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손 펼친 손 파츠도 들어가 있고요 딱 뭔가를 가르키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 그런 손가락 파츠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끝에 손가락이 조금씩 위로 향해 있어요 그냥 일직선이 아니라 어 그래서 이렇게 손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또 쫙 펼치고 있는 뭐 땅집기 포징 같은 거 하실 때 한쪽 손은 요런 걸로 두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손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제트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트팩 회색 부분에서 조금 360도 돌아가고요 양쪽 동일하게 이 안쪽 부분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제가 아직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펼쳐 주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아마 캐논을 장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제트팩 양 옆에 요 부분도 부스터 전개처럼 이렇게 전개 해 주실 수 있고요 어 조금 날개가 아무래도 더 크면은 조금 더 용자물스러웠을 텐데 어 조금 조금 해요 옵티머스에 비해서 제트팩이 조금 조그맣기 때문에 어 그래도 뭐 없는 거 보단 있는 게 낫죠 뭐 등 뒤에 장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대망의 특전 도끼입니다 아 진짜 커요 이 도끼가 진짜 멋있게 잘 나와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부품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 하나로 합쳐 주시고요 어 이 부분은 좀 빠지지 말라고 베어링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손 사이에서 덜 빠지라고 뭐 손잡이 끝에 도색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도끼 뒤에 이런 부스터 엔진 무슨 오토바이 배기구 마냥 이렇게 멋있게 잘 해 줬고요 여기 나사 돌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좀 도끼 표현 잘 해 줬고요 어 이게 얼마나 크냐면 어 요 정도 거의 옵티머스 키를 넘어서요 요렇게 어 아무튼 엄청 큰 도끼 특전으로 아 이거 없이 똑같은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솔직히 못 살 거 같아요 이게 진짜 되게 멋있게 잘 나와 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일단 지금 설명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제트패 여기 뒤에 열리는 구멍이랑 여기 밑에 열리는 구멍 이 사이로 아마 이 캐론을 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방향 맞게 이 두꺼 본분이 앞으로 가게끔 해서 살짝 밀어 주시면 요런 식으로 수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부스터도 이렇게 살짝씩 움직여 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두 군데랑 여기 등 뒤에 보시면 조인트 암컷 두 군데랑 어 이렇게 껴 주셔서 아마 고정 시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꽉은 안 낄게요 살짝만 걸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봉 되어 있던 이 칼 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돌려 가지고 이렇게 수컷 조인트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 허리 옆에 보시면은 구멍 있어요 이 구멍에 끼셔 가지고 이렇게 껴서 장착 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껴 주시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이 조인트 사이에다가 대검도 껴 주실 수 있어요 이 대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렇게 위에 부분 맨 위에 부분을 이렇게 걸치는 식으로 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이러면은 조금 등짐이 많아져요 좀 앞뒤로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뭐 풀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풀무장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에 도끼 끼워 주신 상태로 볼 조인트 이렇게 껴 주시면 이렇게 껴 주시면 양손으로 이 짧은 도끼 쇼덱스를 들고 있는 풀무장 상태라면 풀무장 상태인 옵티머스 프라임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포징을 못 해요 지금 그리고 리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멋있는 포징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도끼를 쥐어 주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풀무장 상태인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3A 디럭스 사이즈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이고요 제가 비변형 제품은 많이 없어서 그래도 이 멋진 제품이랑 급을 맞추려고 그나마 조금 비싼 비변형 제품과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솔직히 가격에 비해서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옵티머스 프라임 자체가 근데 이런 무기들 자체도 크고 이런 조형이나 프로포션 같은 게 너무 멋있게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 철기강 시리즈의 팬들이 왜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지도 알 것 같고요 저도 처음 접해보는 시리즈인데 되게 혹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비변형은 절대 안 살라 그랬는데 이 제품 때문에 또 조금 끌리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숏엑스를 들고 있는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의 포징입니다 그리고 대검을 들고 있는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의 포징입니다 진짜 제품 자체가 너무 멋있고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똥손도 살짝만 지어줘도 되게 멋있게 잘 나와요 지금 이걸 멋있게 잘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 그래서 제품 자체는 일단 이런 가동성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살짝만 손을 봐줘도 되게 멋있게 포징이 잘 잡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양손검을 들고 있는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의 포징입니다 이렇게 캐논을 들고 있는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의 포징입니다 이렇게 도끼를 내려 찍고 있는 자세를 취한 옵티머스 프라임의 포징입니다 이렇게 도끼를 지어주실 때는 그 도끼 손 파츠가 따로 있어요 두 개가 특정 상자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껴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징이 너무 잘 잡히고요 관절들이 워낙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진짜 포징은 멋있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이 제품 제가 이 철기강 시리즈는 처음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제품을 지원해 주신 칼스버그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철기강 시리즈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처음 접했지만 반할 정도로 다시 제가 비변형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질 정도로 이런 포징도 워낙에 잘 잡히고요 제품 자체가 너무 멋있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플레임 토이즈 철기강 옵티머스 프라임의 리뷰 영상이었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